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몇시입니까? 지금 몇시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약 7시 앞으로 당기는건 지금 7시 40분입니다 연주 7시 40분입니다 일찍부터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DATV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이 있습니다 어떤 촬영이냐면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저희가 5명이서 촬영을 합니다 아마 대략 6시간 정도 찍힐 예정인데요 우리 가람군 피곤합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아 피곤하군요 오늘 촬영 잘할 수 있길 바라게요 카메라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민쿤 민쿤 왜? 오늘 촬영을 할건데 기분이 어때요? 나 좀 목아파 아 그렇구나 우리 리더 미카영은 뻗었습니다 여기 머리가 보이시죠 안녕 우리 리더 미카으로 아 왜? 아 마사지하려는 마사지 마사지하려는 마사지 이건 미카으로 미카으로 땅 공격 미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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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7분 8시 새벽 한번 드 przedstaw 똑같은 address 아마 전체에 대한 사실도 봤는데 되게 올해는 열심히 연습을 하는 해고 내년에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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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아 아 원래 객지 나와서 아프면 서럽다는데 참겨주는 생각보다 네가 그러거든요 네 디노 dua 초보카봐라 자 아주 J으 제가 대국나마의 귀여운 막내라인 제간둥이들 그럼 난 뭐니? 당신은 막내라인 바로 위? 잠깐만 잠깐만 답이 됐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 이만 와 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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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라 응? 해줘 형인데 나이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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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지마든 얼짱 없더라 그래 우리 저거 빠져먹으러 가야 돼 드라마 봐봐. 근데 지금 진짜 귀엽게 나온다. 근데 지금 손이 힘 빠졌어. 되게 귀엽게 나온다. 우리 지금 막 얼굴 보고 지금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봐봐. 그럴.. 어우.. 그럴 나이가 지났다고. 나 그럴 나이야. 야 너도 이제 곧 20살이라고. 어렸을 때 청년이 될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사진 찍을게. 자. 이준삼. 가꼬이 포즈 오니가이시마스. 하이. 야 빛발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얼굴이 안 보여. 야 이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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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이 포즈 오니가이시마스. 1, 2, 3. 쭁. 우와. 제 엉망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꼬이 간지. 야 이준. 1, 2, 3. 야. 야. 우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밤늦도록 또 아침 또 촬영을 시작해서. 밤까지 또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피곤할텐데 오늘은 그때와 다르게 운동이나 다른걸 한다기보다 사진촬영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사진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컨셉에 맞춰서 굉장히 잘했어요. 머리가 이쁘지 않아요?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 이럴 때 줌 땡겨야 됩니다. 우리 제이군 한번 줌을 여기가 뻔했대. 여기가 뻔했대. 우리 제이군 머리랑 옷이랑 딱 보면 뭔가 한국적인 스타일보다 약간 일본적인 스타일이 좀 더 가깝게 저희가 이번에 사진촬영을 오늘의 컨셉이 자꾸 잡아주세요. 오늘 제 컨셉은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 컨셉은 회사원입니다. 나이제! 밥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오늘 오늘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리더 형이 오늘 안 됐는지 정리를 좀 한 번 해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일본에 와서 그렇죠. 우리 사진촬영이나 여러가지 촬영을 했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 온 것 같아요. 신나가서 색다른 스타일을 파셔도 저희가 어떻게 안해본 스타일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기분좋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미야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에잇 이게 너무 좋다 보면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에게 저희의 흔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계속 이렇게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대국나마 많이 많이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대국나마였습니다. 안녕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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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